가고 싶구나 너 많이 하려면 그렇게 하자 지금처럼 20살을 생각한다는 건 치킨이 몇몇에 어? 밥다리 먹고 다리도 좋다 또 스테이킹 한번 싹 하고 피로 풀어주고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아 너 그렇게 생각해? 좀 심하다 그럼 다리 피로가 너무 좋지 발목 펴 발목 발레리나다 이 양이만 건강하고 이쁘게 이게 내가 별다리 안친 거 아니에요? 그래 맞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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